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배우락에서 컴퓨터 활용력 1급을 강의할 박재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력 실기 합격 전략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FAQ, 강의 안내, 강의 구성, 과목별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과목 나와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컴퓨터 활용력 1급 시험이죠. 자 시험 방법은 실기시험이고요. 자 시험과목 보시면 두 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엑셀이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출제 유형은 컴퓨터 작업형이에요. 자 시험 시간은요 과목별 45분씩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총 90분 시험이겠죠. 자 실기 프로그램 볼게요. 실기 프로그램은요 오피스 2011로 시험을 보고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데 많이 질문들 하시는 게 2010 말고 저는 오피스 365 또는 2013, 2016을 쓰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상 차이는 없어요. 화면에 레이아웃이라든지 아이콘 모양이 다를 뿐이지 기능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2012의 버전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낮은 버전은 안 돼요. 옛날 버전. 오피스 97 알겠죠? 2010 이후의 버전들은 기능상 다 동일하다는 거. 근데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2010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 기준 볼게요. 합격 기준은요 100점 만점에 두 과목 모두 70점 이상 되어야지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1과목 엑셀 100점 맞았어요. 근데 2과목에서 69점 맞았어요. 그래도 떨어진다라는 거. 둘 다 70점이 넘어야지 합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 보시면요. 시험 접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시험 접수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한상공에서 자격평가 사업단이라고 여기 사이트 주소 보이시죠? 이 사이트 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포탈 사이트라고 얘기하는 사이트들 있죠? 그 사이트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대한상공에서 자격평가 사업단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검색이 되세요. 그 사이트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접수 보시면 상시시험과 정시시험이 있습니다. 정기시험, 정시시험은요. 1년에 딱 정해져 있는 날짜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1년에 2번 정시시험이 있고요. 상시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상시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시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 많이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상시시험이죠. 왜? 그만큼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한다? 운전면허증이 상시시험을 봐요. 그리고 컴퓨터 활용력이 바로 상시시험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만큼 뭐다? 여러분들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시시험과 정시시험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떠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더라도 자격증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상시검정 합격자 발표율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실기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 발표가 언제 나느냐? 이걸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자 언제 발표한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고요. 2주 지나서, 2주 후에요. 그것도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2주 동안은 기다려야 돼요. 2주 후에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 접수할 때 한 번 접수하지 말고 2개, 3개를 접수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 시험 보고 나서 2주 동안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죠? 2주 동안 여러분들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험을 봤다. 그럼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렇게 시험을 한 번씩 더 시험을 보시는 게 낫겠죠. 만약에 월요일 날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요일 거 봐서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월요일 날 붙고 수요일 날 떨어졌어. 금요일 날도 떨어졌어. 그래도 어떻게 된다? 합격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달아서 접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시 검정 시험 일자 변경.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나 시험이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못 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시험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4일 전까지. 시험복이 4일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총 3번까지 변경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시험 접수나 취소, 환불에 대해서 보시면 시험 취소도 여러분 4일 전까지 가능하세요. 내가 그날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겠다. 그러면 4일 전에 취소를 하시면 100% 환불이 된다라는 거. 자 보시면 이제 우리 강의 안내. 우리 배우락의 컴퓨터 활용력의 강의의 특징을 보시면 기초가 부족하여 학원 수업이 따라가기 힘든 수강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갖다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하여 학원 수업이 따라가기 힘든 학생을 위해서 강의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시험을 많이 봐도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뭐다 여러분들? 그 기능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는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도 저희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엑셀에 대한 기초가 없는 수강생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강의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엑셀을 1도 몰라요. 그런데 자격증은 취득을 하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엑셀에 기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도록 강의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쉽게 빠르게 합격을 원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 구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컴퓨터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쉽고 빠른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컴퓨터 활용력 강의의 특징을 보면 3단계에 통한 개념 숙지와 문제의 유형의 파악이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기본학습, 기본적인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할 때 기본적인 그 기능에 대한 내용. 자 문제를 갖다 풀고자 할 때 그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다 숙지를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분합을 한다. 부분합이라는 기능이 뭐하는 건지. 그런 개념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그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겠고 응용문제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대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학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본학습을 익힌 걸 가지고 기본 문제를 또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항상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풀 건지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학습은요. 기본학습, 기본 문제,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강의를 들으면 어떠한 응용문제가 나오도록 풀 수 있도록 강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1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이에요. 엑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엑셀 우리 총 4개의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작업, 기본작업. 자 기본작업은 배점이 25점 배점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고급필터, 조건부서식, 그리고 은서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작업이 25점인데 여러분들이 이 25점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작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 작업 보시면 계산작업으로 되어 있죠. 계산작업이 배점이 가장 큰 작업이에요. 우리 4작업 중에. 30점 배점. 자 그리고 함수, 배열수식, 사용자 정의함수. 당락은 계산작업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이 돼요. 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배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맞느냐 적게 맞느냐. 다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 세 문제 이상을 맞춰야지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작업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학 공식을 알고 있는데 수학 문제를 잘 풀지는 않죠. 공식을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은.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나머지 1, 3, 4 작업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쓰는 거예요. 엑셀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따라하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산작업은 그게 아니에요. 계산작업은 내가 말씀드렸죠?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푼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식을 알고 있어도 문제가 응용돼서 나오면 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봐야지만 뭐가 되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학 문제 잘 풀려면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을 많이 풀어봐야지 대처가 되죠? 똑같아요. 원리는. 자 그리고 3작업. 이제 세 번째 작업 보시면 분석작업이라 더 있죠.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작업이에요. 배점은 20점이에요. 두 개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이라는 거랑 매크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데 계산작업 다음으로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분석작업이에요. 분석작업은 왜 중요하다?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글자 하나라도 틀린다. 뭐 띄어쓰기 잘못했다. 그러면 10점이 날아가요. 여기서 10점, 10점이 배점이 돼 있는데 내가 피버 테이블에서 띄어쓰기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10점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부분 점수가 있어요. 다섯 개의 문항 중에 한 개가 틀리면 그거 뭐 2점 감죠. 나머지 맞으면 다 채점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작업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작업 다음으로 분석작업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작업에서 10점을 맞으면 안 돼요. 이 문제 하나당 10점이니까 배점이 크죠. 그러기 때문에 분석작업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반복적으로 풀면 꼭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작업, 분석작업. 자 마지막 기타작업, 25점 배점. 차트작업과 프로시저로 돼 있고 차트가 10점이고 프로시저가 15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프로시저. 다들 함수하고 이 프로시저 작업을 어려워하십니다. 자 프로시저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비주얼 베이직을 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작업 처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함수 같은 작업 처리를 할 수 있고 계산 작업을 갖다가 할 수 있고 자 이 언어를 모르는 학생이 이걸 쓰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프로시저가 3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2문제를 맞는다고 하고 저랑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이 기타 작업에서도 여러분들 20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과목 스프레드 시트의 4작업에 대해서 배점과 주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 과목. 우리 실기에서 두 번째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죠. 간단하게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총 4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1작업 보시면 DB 구축 돼 있죠. 자 액세스는 앞에 작업들이 배점이 커요. 30점. 이렇게 DB 구축 30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면 테이블 완성, 필드 조회, 외부 데이터 가족이, 관계 설정 이렇게 3개의 작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앞에 DB 구축이 왜 배점이 크냐면 이 DB 구축이 제대로 안 되면요. 2, 3, 4작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작업이 배점이 큰 이유가 그거예요. 1작업에서 제대로 안 되면 2, 3, 4작업에서 감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작업 배점이 크고 근데 어렵지 않아요. 1작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액세스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엑셀은 한 번이라도 다 써봤어요. 엑셀을 갖다가 잘 쓰던 못 쓰던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접근성이 쉬워요. 근데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써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좀 써보시면은 엑셀보다 어떻게 보면 쉽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1작업 DB 구축 30점 자 그 다음에 2작업 보시면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라고 돼 있죠. 이게 25점 폼 완성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크게 3가지로 폼 완성, 이벤트 프로시저 이것도 이제 프로시저죠. 명령어, 비주얼 베이직 명령어를 이용해서 작업 처리하는 부분 조건 서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5점 이 작업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프로시저 들어가는 부분 자 그리고 3작업 한 번 볼게요. 3작업은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고서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고서 완성하는 작업 조회 매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 부분도 보고서 완성 작업 이 부분 10점이고요. 나머지 15점이 2개의 과정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25점 중에 여러분들이 최소 10점, 15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4작업, 처리 기능 구현 20점 이렇게 돼 있죠. 쿼리, 프로시저 10점, 10점 이렇게 배점이 되겠죠. 그래서 처리 기능 구현 여기서도 뭐가 나온다? 프로시저가 나와요. 그래서 액세스 부분이 이렇게 4개의 작업으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 전략 보면요. 자격증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이다라는 거. 자,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준비할 때 이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100점 만점에 몇 점? 70점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공부할 양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어렵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에서 맞추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흔히들 말하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맞고 합격하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69점 맞고 떨어지면 어떻다? 제일 기분이 안 좋고. 그렇죠? 70점을 맞고 합격을 하던 100점을 맞고 합격을 하던 똑같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100점 맞았다고 해서 금으로 테두리 두르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똑같은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 나올 수 있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절대평가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절대평가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부담수지지 않다는 거. 제가 이제 그 기준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중요한지 포인터를 갖다 찝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불합격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수업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이거 못 풀어서, 이거 못 풀어서, 이거 못 풀어서 떨어졌어요. 자, 그렇게 떨어지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어렵고 기본적인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인 게 됐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왔더라고 해도 그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못 풀겠죠. 그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수업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하고, 이거 풀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꼭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도 찍어줘요. 이 함수, 이 함수, 이 함수 나오니까 그 함수는 우리 반드시 맞추자고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는 그냥 포기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거 포기해도 돼요. 그런데 나오는 거, 이건 꼭 나와. 그러면 걔는 꼭 맞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컴퓨터는 기계예요. 우리 실기 작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이죠. 컴퓨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죠? 기계죠. 좀 복잡한 기계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 봐야 돼요. 한두 번 사용해 봤다고 해서 잘 다루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그렇죠?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은 왜 못 타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똑같아요. 많이 타보면 어떻게 돼요? 잘할 수밖에 없죠. 똑같아요. 그래서 10번 안 되면 20번 하면 돼요. 20번 안 되면 30번 하면 되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정말 저절로.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함수 선생님하고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가 해보려면 이거 왜 그렇지?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들어오게 돼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든지 눈에 익어야 돼요. 메뉴도 눈에 익어야 돼요. 많이 눌러봐야지 이게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겠죠.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들어보게 돼요. 자 그리고 한 개의 기능을 배웠으면요. 최소 다섯 번 이상의 문제를 다섯 개 이상의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추출하는 작업을 배웠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섯 번은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꼭 고급 필터 이거 쉬운데 한 번만 풀어보고 넘어간다? 아니에요. 다른 문제의 유형이 나왔을 때 못 풀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기능을 이렇게 했으면요. 문제를 여러 번 풀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격증 시험은 시간 내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내에 우리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엑셀 45분, 엑셀 45분이에요. 근데 한 시간 동안 거기 앉아서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못 풀더라도 45분 안에 4개의 작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다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해요. 그리고 45분이면 여러분들이 시험부로 가기 전에 몇 분을 단축시켜야 한다? 적어도 35분에는 끝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하는데. 시험부로 가면 여러분들 실력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경직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경직되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다 자기의 실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0분 정도는 단축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실기 합격 전략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포인터만을 찝어주는 포인터 샘, 박재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